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삼국지 제97부 사슴아번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어보는과 함께 할 겁니다. 1862년 5월 사슴아번의 국부 심화제 희사미스는 마침내 1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교토에 당도하게 됩니다. 사슴아번대가 교토에 입성하자 동학파들은 그야말로 풀발기를 하게 돼요.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염원해오던 형병의 때가 드디어 무르익었다 하면서 흥분해서 곳곳에서 날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교토에 입성했던 희사미스는 이 동학파들의 편을 들어줘서 뭔가 거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의 반전으로 희사미스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교토에서 설치고 다니는 동학파 세력들은 교토에 치안을 어지럽히는 그런 난신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더이상 난동 피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기 번으로 복귀할 것을 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뜻밖에도 사스마번의 국부였던 희사미스가 도막파의 조낙량인 지사들한테 각 번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니까 도막파들은 당황해야죠. 물론 이미 이성을 잃은 이들은요. 일기 지방 번주의 말 따위를 들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도막파들은 오히려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 이렇게 된 이상 교토 내의 친막부파 인사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고 막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좋던 싫던간에 사스마번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면서 거의 폭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막파 세력들은 교토 데라다의 여관에 가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스마 출신의 정충조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착당하게 되냐면 교토의 고위 인사들, 친막부파 성향을 갖고 있는 고위 인사들을 모조리 암살을 하자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월 21일 밤 희사미스는 즉각 체포조를 출동시켜서 우선 사스마번 소속의 정충조들을 모조리 복귀시키도록 명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하라라는 인물이 이끄는 사스마의 체포조가 데라다의 여관에 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포조로 갈 정도니까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다들 칼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여관에 난입을 해가지고 정충조들에게 귀환을 명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충조들은 체포조의 요구에 불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쌍방은 언성을 높이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게 됐던 거죠. 아니 사무라이가 죽은 애 명령을 거부하면 그거 뭐냐 이거 할복 아니냐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국부님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칼부림으로 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고가는 욕설 속에 꼽히는 현피는 마찬가지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니들이 암살은 무슨 암살이야. 그런 실력 가지고서 무슨 암살을 한다고 그래. 니들 칼숨 실어 가지고서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어. 뭐? 어쩌고 어째? 한 판 붙어볼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일본 역사는 기승전 칼부림이에요. 정말 슬래시험을 많이 찍는데 이날 난투국은 결국 체포조가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충조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활복했으며 체포조도 1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잊게 됐다는 거죠. 교토 한복방에서 벌어진 정말 살벌한 칼부림 그야말로 슬래셔물이 찍히게 됐는데 온 교토 사람들은 공포에 바둑을 떨게 되죠. 아무튼 히사미스는 일단 정충조들을 제압한 기세를 몰아서 관백, 구조, 히사시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도막파 세력들이 교토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사스마 군대가 와서 제압을 하고서 교토의 치안을 확보해 주지 않았냐. 우리 사스마 군대가 아니면은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그 도막파 가운데서는 정충조, 우리 사스마 번 출신들도 있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식구들을 갖다 전부 제거를 했다. 이 정도로 나는 천황과 교토 조정에 충정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지 시점에서 교토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사스마 번 군대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사스마 번 군대한테 교토의 근황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라고 말해야 되는지 협박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메이천왕의 측근이었던 이와쿠라 도몸이 이 양반은 어느새 또 라인을 갈아탑니다. 마쿠쪽 라인에서 줄을 바꿔잡아가지고 사스마 번 쪽으로 편을 바꿔잡아요. 그러면서 이와쿠라 도몸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스마 번이 이번 일을 잘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스마 번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사스마 번한테 이 임무를 맡겨야 된다. 하면서 호응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히사미스가 이끌고 왔던 사스마 군대는 임시로 교토의 근황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사미스는 그 여세를 몰아서 조정의 관백을 교체시켜버려요. 누구를 교체하냐면 자신의 사돈인 고노의 타다 히로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이로써 교토 조정은 히사미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히사미스는 고메이천왕에게 근신처분을 받고 있는 좌막파들의 복권을 주청하게 됩니다. 고메이천왕은 히사미스의 행동을 보고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쯤 되면 사스마 추장인지 야쿠자 두목인지 헷갈리는 인물이라 이거죠. 저거 무슨 어디서 굴러들어온 양아치 깡패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런 분탕질을 쳐서 나한테 뭐 칭령을 내려달라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고메이천왕도 원래는 좌막파를 지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히사미스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메이천왕은 곧 좌막파에 대한 복권 칭령을 내렸으며 이로써 히사미스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정말 술술을 풀려나가게 됩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히사미스가 도막파 세력을 적절히 활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도막파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히사미스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도막파 입장에서도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도막파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또 천하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나름대로 되기는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히사미스는 교토 조정을 장악하게 되고 도막파는 자신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한 번 천하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개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히사미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교토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고메이천왕의 칭령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에도막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현재 쇼군이 병약한 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심신이 튼튼한 장성한 쇼군이 제대로 된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죠. 하지만 에도막부는 근래에 발생한 연희은 암살 한 번은 이제 이 다이로가 직접적으로 암살로 죽임을 당했고 또 한 번은 안도 노부마사가 죽을 뻔했었죠. 그런 연희은 암살로 인해서 권위가 많이 흔들린 데다가 또 후계 문제 다툼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에도막부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에도막부가 짊어진 짐은 어린 병약한 쇼군인 이예모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에도막부가 조선처럼 수염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대비격인 야치히메가 급한대로 권력을 잡고 조정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에는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텐쇼인으로 물러나있던 야치히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이예모치 쇼군을 보자 해가지고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딱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토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이 사스마번인데 그 사스마 출신인 야치히메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부 가신들이 과연 신용을 하겠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자기 친정 식구들이 저렇게 분탕질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수렴청정료 나선다고 하면 과연 과연 이걸 막부의 가신들이 받아들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과거 이이다이로 암살 사건 때 그 암살자들 중에서는 사스마 출신 번사가 한 명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어떤 음문원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이이다이로를 암살한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사실 마쿠의 배우 조종자가 누구였다. 바로 야치메였다. 이런 구설수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모로 야치메는 막부 가신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보나 저렇게보나 수렴청정정체제는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굳이 한다면 청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서태우와 동태우가 좀 강력한 이제 황족 한 명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일으켰던 신유정변 그런 걸 기획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런 걸 기획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처지예요. 아무튼 에도 막부를 이끌어 나가는 가신들은 일단 현 상황을 타격하기 위해서 도막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안도 노부마서를 로주자리에서 해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암살석건 이후로 안도 노부마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암살석건 이후로 한 두 달 정도 이제 더 로주자리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막부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만간 이제 천황의 측량이 떨어지고 히사미스가 애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피울 텐데 그 전에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트집이 잡힐 만한 건덕질을 미리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안도 노부마서를 로주자리에서 해임을 시키게 됐죠. 왜냐면 안도 노부마서가 트집 잡힐 게 좀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도막파의 입장에서는 안도 노부마서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트집이 잡힐 만한 일들은 미리 미리 제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칙량이 하달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 중에서 뭘 하게 되냐면 좌막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근신처분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 참여를 허락하는 조치도 취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애들 마쿠가 전정근근해 하면서 사전 조치를 취하는 사이 그러든지 말든지 고메이 천황의 칙량을 받던 칙사는 히사미스가 이끄는 사스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에도로 입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7월 3일 마침내 히사미스가 이끄는 칙사 일행은 에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무려 사스마 군대가 총과 대포로 무장한 채 하하하하 이게 진짜 에도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총과 대포로 무장한 채 위풍당당하게 에도로 들어오는 정말 어처구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도박부는 도저히 이걸 막을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스마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천왕의 칙사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막으면 조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쇼군 가문과 천왕 가문은 지금 공모합체를 통해서 한 지방이 됐잖아요. 같은 지방 식구를 뭔지 주로 막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왕의 칙사는 에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스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세등등하게 에도성으로 들어오니 이로써 도쿠가우 요시노부 사실 원래 이 사람이 이에모치하고 경쟁을 했던 쇼군 후보자였잖아요. 도쿠가우 요시노부를 후견직에 임명을 해라. 이에모치 쇼군이 너무 어리니까 요시노부가 후견을 하라는 거죠. 사실 요시노부는 점악파에 소속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악파가 섭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스다이라 슌카쿠 이 사람도 역시 점악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슌카쿠 를 다이로에 임명할 것 그건 말고도 사스마 번을 비롯한 주요의 핵심번의 다이묘들에게 훈수를 받을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점악파들이 에도 마쿠를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직량에 대해 에도 마쿠의 가신들은 난생을 표했죠. 하지만 히사마스가 누굽니까? 히사마스가 온갖 정치적 공갈과 협박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관찰시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말 안 들어주면 재미없다. 지금 내가 끌고 온 군대가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서양식 총과 대포로 무장을 하고 화약도 잔뜩 갖고 그런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군대다. 얘들 에도 거리에 풀면 에도가 피바다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에도가 불바다가 되는 꼴을 보고 싶냐. 선택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히사미스가 이런 공갈 협박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인물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양아치 깡패 같은 행동으로 결국엔 여기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 천안은 이제 사스마번이 주도하는 좌막파가 장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요시노부가 섭정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나름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을 분규의 개혁이라고 부르게 되죠. 과연 좌막파가 주도를 했던 분규의 개혁은 어떠한 것이었고 이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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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